네 3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8번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모의고사가 또 쉬웠던 이유가 31번부터 34번까지에 대한 글 자체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 풀어나가는 그 법칙을 이용해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 나와있던 빈칸 문제였을 거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문장 첫 번째 주어 한번 확인해 주시죠. 원이라는 주어 나와 있을 겁니다. One of the big questions.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 괄호 한번 칠까요? Faced부터 past year까지 괄호치시면 되겠죠. 작년에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작년에 직면한 pp 형태 나와 있죠.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was라는 단수동사 나와 있죠. How to keep innovation rolling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keep이란 동사에 밑줄 쳐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 현재 분사 형태 나와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innovation 혁신이라고 얘기하죠. 혁신이 굴러가게 하는 것을 유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혁신이 지속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혁신을 지속되게 하는지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할 때? 사람들이 working entirely, virtually. 완전히 가상으로 작업을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virtually라는 표현은 가상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상의 공간에서 라고 해석하셔도 의미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단락 한번 나누시고요. but 이라는 연결으로 한번 나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접속사 did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digital work라는 것은, 디지털의 작업이라는 것이 didn't have a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에? 어떤 혁신과 이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까지 같이 볼게요. working within limits. 어떤 한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은 문장에서 동명사가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pushes라는 단수동사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 더. push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하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뭐한다? 독려한다. 계속해서 뒤에서 push, push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단락 한번 다시 구분 짓고 넘어갈게요. 자, problems까지. 그리고 여러분 주제문이 바로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 자, 다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혁신과 창의성에. 그리고 이 한계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정도까지 잡아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verall 전반적으로 virtual meeting platform이라는 것은 put more constraints. 뭐합니다? 더 많은 제약들을 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협업의 뭐 보다요? face-to-face 세팅 보다요. 얼굴대 얼굴로 보는 직접 마주보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보다 의사소통과 협업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3번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4번 문장도 마찬가지고 애들아 디지털적으로 작업을 하긴 하는데요. 가상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4번 문장에 working within limits 라고 나와있지. 뭐가 있다고? 제약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4번, 아 미안해 3번 문장이었네. 그리고 4번 문장에도 뭐가 나와있었어? more constraints를 가한다. 라고 나와있잖아. 더 많은 제약들을 가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있을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히 제약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 이 혁신과 창의성에 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 라고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다음 문장에 또 연결하고 하나 나와있죠. 바로 for instance 하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ith the press over button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 제약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버튼에 클릭 한번으로 한번 누르면 virtual meeting의 host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size of breakout group 하고 나와있죠. 소모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소모임의 크기를 제약할 수 있고요. can control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nd enforce 할 수 있습니다. enforce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지? 어떤 역시 이것도 강요하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시간의 제약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거 only one person 오직 한 사람만이 한번에 이야기할 수 있고요. nonverbal signals 어떤 비언어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어떤 신호냐면 below the shoulder 어깨 아래에서 보여주는 어떤 비언어적인 신호들일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모의고사 다른 모의고사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어떤 고객과 내가 이야기를 평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리를 직각으로 구부리고 있었던 문장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 직각으로 구부린 이 발을 보고 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 아 제가 지금 가봐야 되는구나.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정직한 의사전달자라는 표현을 한번 했었을 거야. 기억하실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딱 하나야 non-verbal signals라는 표현은 여러분 body language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body language를 얘들아 볼 수 있어? 없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단 말이야. 가상의 공간에서.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are diminished 이 non-verbal signals는 감소되고요. setting arrangements 하고 나와 있을 겁니다. 뭡니까? 어떠한 좌석의 배치라는 것은 are assigned 할당이 됩니다. 배정이 됩니다. 플랫폼에 의해 플랫폼에 의해서 뭐가 아니라 개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visual assess 라는 표현은 나와있죠. 시각적인 접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각적 접근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각각의 참여자의 스크린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라고 여기까지 한 단락 한번 나누시면 좋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문장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야? 온라인 공간에서는 분명히 뭐가 있다.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restriction이라는 제한들을 빼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search라는 표현까지 나와있잖아. 그러한 제약들은 뭐 할 것 같다? stretch할 것 같다. beyond를 넘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 참가자들을 늘릴 것 같다. 즉 뭐 하면서요? boosting 하면서요. 뭐를? 창의력을 확장시키면서요. 맨 마지막이 이 글의 주제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게 맨 마지막 문장까지도 주제문으로 보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2번 문장과 3번 문장도 이 글의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러한 제안들 이 제안들이 일반적인 참가자들의 사고방식을 뭐 할 수 있다? 확장시켜줄 수도 있고 즉 창의력을 증진시켜줄 수도 있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빈칸에는 restric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게 가장 적절했겠죠? 그렇죠? 제가 iós